두 번째 장면 너무 예쁘다 지친 하루에도 아픈 조직도 있고 사장 좋네요 네 백자리 분들 명함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안녕하세요 갑작한 마음을 감세 두 달 떠면 봐도 내가 나의 Boyfriend 언절든 힘이 줄 땐 난 울렀죠 Love can't stop 잘 해왔잖아 겁내지 말고 한 번 더 높이 뛰어봐 고개를 들고 널 봐 Beautiful 참 날아봐 Wonderful 내일 Dream Dream Babylon here 뜨거운 향을 느껴봐 Hey girls 바람을 타고서 어디든 갈 수 있어 Dream Dream Everest 두근두근 내 가슴 뛰고 있잖아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연습하러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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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실로 패밀 하이 18 하이 콩